네, 1일 데이트 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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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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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잘해요? 아령을 이렇게 주고요. 자, 수영을 할까요? 네, 이거 하면 어깨 넓어져요. 19인치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정말 쉽죠? 이렇게 해서 어깨에 근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키디님이 어느 정도 자용을 하시니까 도전할 거예요. 시작!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무겁죠? 그래서 근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선수고 한번 했네? 시작! 시작! 자, 실패. 자, 이게 선수들이 수영을 할 때 어깨를 잡아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옆에 가마가 매우나봐요. 무슨 소리예요? 잘 매우나요? 10킬로 빠졌어요, 10킬로. 여러분, 이렇게 수영이 다이어트 좋아요. 데이트도 더 좋네요. 그죠? 안녕! 안녕!